이 친구 다녀오세요. 갈띠만 생겨요. 한 갈띠만 생겨요. 아침부터 통한 문화에 관해서 한 30분 동안 힘이 떠들다가 딱 보니까 이거 안 됐다. 사람이 늦는 건 돈도 이제 늦게 하면 컴배들 같은 분들한테 후배들한테 눈치미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조절을 하세요. 여기 어디 오니까 저 친구 야 이 자식아 너 빨리 내려와서 또 되더라고. 그럼 뭐 불문을 가지고 있어요. 뭐 좋은 일하고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네. 김병화 씨 오세요? 병학 씨요. 여기요. 네. 이거는. 아 저 저 저. 어 이거 뭐 필요도 없잖아. 이번에 행사해. 네? 행사 안 하고. 행사를 한다든가. 저 15회 2001년, 2005년 15년 1월 1일이면 현재 주세요. 이 전국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. 다 나와. 독보가 그대 다 있어. 요즘 내 전반 후반지에 우리 5월 달에 통고이거든. 진행을 한 명이. 잠시 주목도. 같이 늦지요. 네. 네. 네.